약 432만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MZ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어떤건지 볼까요? 9월 9일이에요 99 9월에 종료확정, 갑상선, 기타피부암, 암주유비 최대 5천 그 다음에 입원수술, 첫날부터 입원치료수술비가 생겼고요 간병인 무늬, 찐공백없는 181위까지, 100만원부터 간병인 페이백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원더풀 2030, 9월 9일 출시가 되죠 네 어떻게 좋을까요? 난임진단비, 치료비, 60세 이상 무료로 주는 암진단비 네 무료로 준다고요? 무사고 건강지원금, 주목해야 될 거 부부결합은 2%, 출산시 보험료 1년간 면제 이건 하나조차 있죠 네 그리고 잔여 2% 할인, 농협생명 자 여기 보시면 갑상선, 기타피부암 최대 5천만원 미친 대박이죠 원조, 입술은, 입원수술은 역시 MG다 간병인, 그래서 180위 이내와 180위 이상 둘 다 가입시에 찐공백이 없는 간병비 100만원 이상부터 간병인 페이백이 가능하다는 거 자 내생주기 맞추면 신상품 출시해요 2030, 암은 무료로 보장이 되고요 각종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가지 핫한 남부예요 미온도, 기온도 가입 가능한 난임보장 난임 200만원, 인공 150, 체외 450, 최대 1200만원 난임치료 후, 산후, 관리지원까지 모두 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한 보험료, 그래서 20년 완납시에 지금 보면 210만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만원째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원더풀 세 가지 할인제도가 있죠 워낙 MG는 농협이나 타사에 대비 저렴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입시 2% 할인 2% 할인이 되고요 약 96만원 정도 할인이 되고 출산시마다 엄마가 보험료는 10이다 12개월 면제가 돼서 240만원 그래서 이모는 거 할인하고 합치면 약 432만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산중료도 아플 때도 난임, 난임치료비, 하이프, 유방, 난소 이런 거 모두 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도 봐보세요 보험료 그렇게 안 비싸요 뭐 천만원, 이천만원 받는 게 쉽나요? 근데 보험료가 2만원대로 그리고 암진단비 2천만원 가입하면 2 플러스 1으로 천만원은 보너스예요 남녀 모두 60세 이상 암 급증 그래서 65세 이상 평균 1569만원 그래서 플러스 2, 2천도 천만원 추가 보장시 3천만원까지 보장을 기존 암진단비와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갑상선을 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반화 5천만원 유사함은 20%니까 천만원 혹은 암주 치료비 특정 유사함 천만원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역시 암주 치료비가 더 낮죠 진단비를 받으면 나중에 써야 되니까 병원비를 자 고지는 심플하게 보험료는 내렸죠 10년 고정을 알림의문은 강제지 될까요? MG는 간단하고 묶고 가격은 더 싸게 3호으로 전 손보 상품 2번만 고지 안만 고지해서 매우 저렴하게 이것저것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역시 현대 삼성 KB 이렇게 하면 3호가 역시 더 저렴하다 MG보다 MG는 얘들이랑 비교하는데 얘네 빅5죠 얘들은 우리가 MG랑 비교해 너 꺼져 이렇게 해서 비교를 안하죠 그래서 현대 삼성 KB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입술 보험이에요 2번 치료 수술 보험 수술 하루부터 3일 전에 입원해 수술 전 검사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입원 첫날부터 MG 타사 수술한 날부터 하루 최대 40만원 차이 그래서 일반 상해는 20만원 질병인은 20만원 3대에 4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 역시 2만원대 3만원대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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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다 자 2만원 일당보다 가성비 좋은 입원 수술 입술 플랜이에요 그래서 치료와 비슷한 보험료의 보장 차이는 약 10배 질병 입원 치료 수술이 20만원 하지만 질병 입원 일단 2만원 보험료도 비싸죠 그래서 질병 입원 치료비로 추천해드리고 있다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같은 일은 다른 간병인 보험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181위 이상 간병인 사용 일단 182위 이내와 181위 이상 간병인 사용 입원비 둘 다 가입하면 1위부터 365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181위 보장받고 181위부터 쭉 보장받고 태원 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100만원부터 페이백 간병인 지원이에요 타단이 200만원인데 MG는 100만원부터 연간 이용 합산금에 네 없고 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이면 5% 50만원 50만원부터 500이면 15% 15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인 사용 질병상의 입원비 그래서 천만원 요한병원 제외된 요한병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도 거의 보험료 만원대로 여기 보이죠 20년나 90세 만기 갱신형이 아니고 20년나 90세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종은 치아보험 네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한게 라이나 생명 좀 더 비싸고 치아경부 마모증 된다고 하면 라손 라이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생명 혹은 교보생명 요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교보생명은 1년 지나서 100%가 되니까 최소 보험료 만원으로 MG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크라운 2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네 2만천원 아니 2만원 남자 17,000원 40세 50세 40세 기준은 거의 또또또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컴퍼니 상해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뭐 요거는 그냥 따로 중대재해쇼도 너의 인하 나의 인하 뭐 조화 고맙습니다.